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잡아준 게 누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나도 저한테 막 그런 걸 어디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한 날 갑자기 전화와서 그런 것도 많았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난 거야. 갑자기 전화와서. 터머리 씨 연락도 잘 안 했었는데 야 이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누나.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그런데 그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성격. 연예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혼자 많이 감내해야 하는 게 많고 외로운 것도 많고. 그런데 처음으로 그냥. 그때 속마음은 얘는 내가 말을 해도 딴 데 가서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믿음이 같구나. 다 털어놔도 될 것 같고. 내 진짜 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될 것 같은 사람. 신뢰가.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음을 좀 확 열게 한 사람이었던 거. 우와. 인연이 참 그래요. 그럼요. 아유 예상 못하겠네. 외롭게 이제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선배고 하니까 좋은 구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한영 씨가 말도 예쁘게 잘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이 가는 거지. 좀 바꾸니 상처가 컸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시기에 좀 더 감정이 좀 깊어졌고 서로 기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 그냥 꼬마의 후배 동생에서 남자로 딱 원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내 머릿속에 지우게.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있구나. 넌 내 후배인데 후배인데. 왜 남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어떤 계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서로 힘든 걸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서로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좋아했던 거죠. 얘기는 못하고. 그렇지. 그러다가 집에서 통화하다가. 통화하다가. 누나 나 누나 좋다고. 어. 전화로. 전화로 했어? 그때 당시에 얼굴 보고는 원하겠더라고요. 한우 씨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어요? 나도 너 좋아. 이렇게 된 거였고. 나도 너 좋아. 나도 너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빠른 거였구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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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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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연애 세포가 거의 없어져서 이런 질문 실례를 실례되는지 알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무섭다. 어? 뽀뽀를 맞지? 어? 괜찮겠지? 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 50 다 돼가지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첫 키스. 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직 대답 안 하는데. 아니 이런 거 술 먹고 원래 얘기하던데. 그 이제 전화로 연락해서 좋아한다고 하고 뭐 그 이후에. 그날 진도가 안 나가고. 그날은 집에서 전화통화로. 왜 급해. 그 당일 해주세요. 그날 나갈래. 와 형 참을 수 있어. 누나가 나도 그러면. 전화 끊고 달려가거든. 아니 그러지. 다리 이러고 달려가. 다리 이러고. 달려가. 목발 짓고 달려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났.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차에서. 차에서. 그냥 그냥 볼에다가 처음에는 뽀뽀 그냥 제가 부끄러워서. 우리는 뽀뽀가 아니지. 우리는 뽀뽀가 아니지. 뽀뽀라고 하면 우리 성인 버전의 뽀뽀 얘기하는. 그래서. 오래다가 무슨. 흔히. 싱꼬랑도 맨날 한다는 거. 싱꼬랑. 처음에 고백하고 바로 이러지 않았다니까. 되게 어색했다니까요. 고백하고도 상당 기간을 되게 어색하게 지낸 사이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통화하거나 카톡하고 이거는 진짜 이런데 만나면 또 되게 어색하고. 약간. 뽀뽀하고도 어색했겠다. 네. 뽀뽀하고도 어색했겠다. 네. 네. 저 한동안 어색한. 그래 뽀뽀하고도 어색하게 있다가. 저는 결혼을 항상 빨리 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형들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 군생활 할 때부터 어머니 빨리 돌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가족의 빈자리가 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빨리 장가가서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그게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꼈던 건 와 이 사람은 딱 확신이 들면 그냥 직진 뒤를 돌아보지 않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의외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결혼을 하면 프로포즈를 했나 벌써 그럼? 프로포즈를 했나 벌써 그럼? 프로포즈는 사실상 저는 이제 뭐 여자들은 노망이라고 하잖아요. 야 또 또 또 4월이면 내일 모레야. 그럼 4월이면 뭐 다음 달이잖아. 지금 프로포즈는 했어요. 아 정말? 했어 이미? 사귀면서도 그냥 결혼 얘기를 초반부터 뭐 저희 했다고 했잖아요. 프로포즈를 계속 그러니까 수시로 좀 계속해서. 자주 하는구나. 네 그렇게 했었던 거죠. 한 번씩 뭐 경상도 버전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집에 스케줄이 끝나고 저 보러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시간이 몇 시였지 아무튼 좀 늦은 시간이어서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좀 알려졌는데 지하철 잘 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에 지하철을 타면 몇 시에 도착 이 역에는 몇 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왔는데 문을 딱 여니까. 그 진짜 장미꽃 한 송이. 핑크색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한 송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죠 좋은데. 그냥 나한테 딱 문 열자마자. 결혼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 열자마자? 문 열자마자 거기서 그냥 결혼해줘라고. 문 열자마자 거기서 그냥 결혼해줘라고. 이게 좀 로맨틱한 건 장미꽃 한 송이가 이게 아니라 그 장미꽃을 사러. 그 장미꽃을 사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그걸 사러. 그 한 송이 사러. 고... 현대권아. 고토. 고토 갔다 왔습니다. 고토 갔다 왔습니다. 그 한 송이 사러. 고토가 뭐예요?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고토 매상이, 경외상이니까. 차라리. 고토 갔다 왔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되게 감동. 그런데 차라리. 그런데 그게 먹기이더라고요. 지금 사는 데가 몇 층이에요? 12층. 12층까지 밧줄을 타고 올라가지 그랬어. 15당. 괜찮은데. 너 처음에는 뭐 장미 뭐 이런 걸로 감동하지. 한 1, 2년 지나고 계속 장미 해봐라. 장미 얼굴로. 장미 지금 그만 주라고 장미 때. 너는 뭐 혹시 뭐. 이런 거를 가슴에 조금이라도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진짜 큰 싸움 된다. 이런 건 처음에 어? 나랑 조금은 안 맞네 뭐 이런 건 없었어? 나랑 조금은 안 맞네 뭐 이런 건 없었어? 나랑 조금은 안 맞네. 일을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다 털어놓는 거야. 그렇지. 그래 솔직하게 이렇게 해줘. 일단. 만나면 안 되지. 하지마. 일단 있죠. 뭐. 있죠. 뭐. 아휴. 이게 뭐. 저는 제가 너무 그 꼼꼼하고 깔끔해가지고. 저랑 맞는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꼼꼼하더라고요. 더 꼼꼼하고 더 깔끔하고. 집에 이렇게 가보면. 먼지 하나가 없어요. 집이 저희 집 한. 죄송한데요. 본만 얘기하라고 칭찬만. 그러니까 더 꼼꼼하니까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 그래. 저도 엄청 깔끔한데. 거의 서장운영 수준이야?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야? 진짜로. 키가 다 크면. 키가 크면. 키가 크면 뭐. 아니 아니. 키가 크면 깔끔해. 먼지가 있는 건 보는데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잘 못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나아진 거예요. 취미는? 취미는 잘 맞고. 취미는 너무 잘 맞고. 아니 원래 줄타기 좋아하고 그런가요? 아니 줄타기 하는 걸 너무.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걸 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전혀 못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컸던 것 같아요. 되게 괜찮다 되게 멋있다 이게. 저는 막 막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 형 운동 좀 해야 한다니까. 우리는 우리 짝꿍이 있겠지. 그런데 영화도 영화도 비슷해요. 취향 비슷하고. 영화 취향. 이상하게 제가 좋아한다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얘기를 안 한 건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집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자꾸 저한테. 이영걸이 나오는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걸 계속 보고 이영걸 영화를 계속 보니까 저도 약간. 다 옆에서 차마 이겨내줬네. 제주씨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걸 몇 번이고 돌려봐야 되는. 약간 그런 꽂히 있는 스타일인데. 그걸 계속 돌려봤다는 얘기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래. 한 번 같이 보고도 힘든 걸 볼. 박군이 눈치가 없네. 만나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싸울 때는 엄마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그런데 통상 싸우는 게.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거나. 이게 뭐 말 같은 거 할 때 집중해서 안 듣거나.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나가서도.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좋다고? 끝나는 게. 이야. 그게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롭게 저를 되게 옆에서 잘 챙겨줘가지고. 이모들하고 이모부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딱 부러지는 걸 아니니까. 그냥 이제 이모들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걱정을 더 안 해도 되고. 아니 그러면. 제수 씨는. 부모님한테 바꾼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드리고 인사도 한 번 갔다 왔죠.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집을 좀 이렇게 고쳐드려서 잠깐 딴집에 나가 계셨었거든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도와드리겠다고 스케줄 끝나고 또 기차 타고 왔어요. 이제 혹시라도 무거운 거 짐 같은 거 제가 가서 막 남자들이 없으면 못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확 내려갔죠. 도와드린다고. 최고죠 최고. 빈손으로 또 가기 그래가지고 또 서울역 갔는데 또 그 남자 그 패딩 딱 모시게 팔더라고요. 사이즈 물어봐서 아버님 것만 이렇게 갔다가 일 그렇게 도와드리고 또. 되게 그냥 저희 엄마가 말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선하고 좋더라 인상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셔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그 후로 그것만 진짜 입으셨죠. 저희들한테도 그것만 입고 외출하시고 그것만 입고 왔다 갔다 하시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표현이시거든요. 아빠한테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시죠. 정성이 있어야 되나 봐요. 나 좀 안 가봐서 해가지고 예쁜 여자 만나려고 안 가봐서.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 중에 너만 결혼할 수도 있어. 아무도 우리 못할 수도 있어. 또 그거 진짜로 미우새 가족들한테는 제자제품 하나씩 받고. 필요한 건 다. 다 돈이야. 그렇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다 돈이야. 형은 이거 사주세요. 나중에 형들 또 결혼하시면 제가 또 사드리고. 형은 이거 사주세요. 우리는 알아서 그냥 알아서 조용히 하지 우리는. 그래도. 야 우리 중에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급하게 갈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진짜로 얌전한 고향이 그게 딱 맞는 말이네. 부럽. 부럽. 부럽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한영 씨가 똑순이 중에 똑순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생겼어. 열심히 하고 또 그냥 주변 사람들 배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뭐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꾸준히 일하면서 뭐 일하고 일하고. 물론 이모님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그 외롭게 힘들게 사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한영 씨의 모습을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저게 인연이고 연분이네요. 네. 저렇게 만나서 결혼하네.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하네 그냥 모든 게. 그래요. 그렇죠? 아유 정말. 부러워. 아유. 뭐.